빨리 먹고 당뇨 걸려라 그러니까 빨리 VR 사줘야지 금일 매출 마이너스 470 잠깐만 이거온도 오늘하고 다른거 삭제했거든 다른거 삭제했는데 이렇게 되네 이제 안입은 옷은? 내가 뭘 삭제했어? 내가 뭐목에 있는거 탈타먹으라고 있는거지 아직뭐야 아주 큰 1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10만만큼 사랑합니다 알타 먹을래요 하다 먹으실래요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순하게 바꾼거야 일단 안에 옷을 입고 있잖아 수영복이라도 몰라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너무 보여주다가 진짜 코할거 같아서 그래도 내 가선은 잘 지킨다니까 아니 그냥 수영장에서 흔히 보이는 옷에다가 초콜릿만 끼얹은거야 그냥 평범한 비키니 수영복에다가 초콜릿만 코팅한거야 아니 어쨌든 이상할게 없다니까 원래는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정지 나갈거 같더라고 근데 이게 좀 이 글자가 좀 위험한거 같기도 하고 골렘 아 조커들 전부 주고 싶은데 그러면 너는 800만원이야 그래서 대신에 다른 초콜릿 줬잖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신 볼 수 없는거야 잘 봐주세요 그래도 초콜릿 받았으니까 외롭진 않지 참 노력해서 내년엔 진짜 초콜릿을 받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